여인의 향기에는 드라마가 있다. 모드랑 향수. 모드랑. 그것은 열정의 언어. 모드랑. 진한 여운을 남기고 싶을 때, 여인은 마지막으로 향기를 입는다. 아무래 모드랑 향수. 탐스피. 자연의 생명력을 여름의 피부에. 탐스피 쿨. 피부 노화의 지연을 도와주는 아무래 탐스피 쿨. 올림픽 공식 화장품 지지 레이디 탄생. 자신 있는 여자 지지 레이디. 자신을 창조하는 여자 지지 레이디. 레이디. 그녀이기 때문에 다르다. 레이디 전용 여름 화장품 지지 레이디 쿨. 도시 감각, 도시 패션. 어디서부터 오는가. 패션의 새물결, 패션시티. 도시 여성의 자부심, 패션시티. 날로 새로워지는 패션 감각, 패션시티. 세계를 달리는 한국의 상표. 도시 감각, 패션시티. 충격. 프로 월드컵 레가톤. 프로 월드컵 레가톤의 놀라운 충격 흡수력. 프로 월드컵 레가톤. 충격을 흡수한다. 더드럽게 달린다. 프로 월드컵 레가톤. 87 메이크업, 마띠에르. 자신 있는 자연색감. 자신 있는 자기표현. 색감에서 피부 보호까지. 식물성 성분이 함유된 피어리스 마띠에르. 피어리스 맥스펙터 제미네스. 건성, 중성, 취성. 피부에 맞게 선택하세요. 맥스펙터 제미네스. 한발 앞선 패션 메이크업. 제미네스 일루미나. 맥스펙터 제미네스. 여름엔 산뜻한게 좋다. 촉촉한게 좋다. 피어리스 바이오프레쉬. 신선한 에너지로 살아나는 여름피부. 피어리스 바이오프레쉬. 피자 핫. 맛있는 피자가 가지가지. 산뜻한 샐러드도 가지가지. 매일 새로운 밀가루 반죽에 상큼한 토마토 소스. 피자 치즈와 신선한 재료. 피자. 피자 핫. 피자의 참맛을 느끼세요. 피자 핫. 가까운 곳에서 즐기세요. 가스 연료는 빼이하지만 잘못 취급하면 위험합니다. 가스가 샜을 때는 먼저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샌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야죠. 증기는 켜거나 끓지도 말고 가스 공급체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으세요. 그리고 시설의 연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주세요. 주의와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합시다. 무점이 생기는 무점, 허물이 벗겨지는 무점, 갈라지는 무점엔, 카네스텐. 카네스텐, 무점 박수할 카네스텐. 바이올리약품, 카네스텐. 오리리 카브마크, 왜 좋은 화장품일까요? 오리리 카브마크는 햇볕에도 타지 않고 땀이나 물에도 지워지지 않아요. 오리리 레이주, 모이스처 허브네이션. 기미 죽은 기에도 좋대요. 오리리 카브마크 화장품. 돈을 깨끗이 씁시다. 함부로 다루어서 매년 폐기되는 돈이 5톤 트럭 160대분으로 이 돈을 새로 찍는 데만 2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돈은 그나라 국민경제의 얼굴입니다. 돈을 함부로 꾸기거나 찍거나 더럽히지 말고 항상 지갑에 넣어 깨끗이 간직해서 명랑한 기분으로 수고받으며 특히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문화국민의 높은 긍지를 지키도록 합시다. 한국은행. 마침내 탄생아. 골드림에 이은 고급 바닥 장식제. 골드롱. 골드스트롱. 격조 높은 분위기. 분위기가 좋아야 귀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골드롱. 강력 바닥 장식제. 골드스트롱. 한국 플라스틱. 맨담 바이오 갓스피. 남성 피부의 새로운 경험. 바이오의 생명력으로 피부 깊숙이 살아 숨진다. 남성 화장품. 맨담 바이오 갓스피. 한국 화장품. 아빠 뭐예요? 어린이 스피클이야. 어린이 스피클. 난 또 먹는 거라고. 먹는 거만 찾지 말고 아침저녁 스피클을 해야 중치가 안 생기지. 파인애플 향의 어린이 스피클. 아빠. 입냄샌 스피클이시. 민트 향의 스피클. 우리는 스피클을 보자. 태양의 욕 속에 하얀 꿈이 서린다. 피로한 여름 피부를 활력 있게. 주단학 세시봉 선슈에이드 스킨. 선슈에이드 로션. 뛰어난 자외선 차단 효과. 주단학 세시봉 선슈에이드 크림. 자연 그대로 빛나는 여름 피부. 한국 화장품. 바쁘게 움직이는 발. 발의 기분이 좋으면 몸의 기분도 좋습니다. 큐마크를 획득한 한독 양말. 컴퓨터 디자인으로 고급면을 세니타이즈드 처리하여 발 위생에 더욱 좋아진 한독 양말. 하루 종일 발이 상쾌합니다. 큐마크의 한독 양말 좋군. 고급 양말은 역시 한독 양말이에요. 신사의 고급 양말 한독 양말. 한독 와이샤스. 나의 오랜 연주생활의 동반자 한독 와이샤스. 입을 때마다 느끼는 새로운 감정.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언어. 음성의 멋과 꾸미를 소중히 여기는 한독 와이샤스. 한독 패션. 사슴표 한록식품에서 제철의 맛 직성냉면 쩔면이 사리나왔어요. 시원한 육수에 매콤한 겨자의 맛 사슴표 냉면 하나면 맛있게 두 그릇. 쫄깃쫄깃 쩔면 하나면 맛있는 쩔면이 두 그릇. 맛도 뛰어나고 참 간편해요. 오늘은 별미. 사슴표 물냉면 사슴표 쩔면. 사슴표만두. 한록식품. 이야아. 문지르면 나타나는 요슬노트다. 살짝 문지르면 그림이 나타나요. 요슬노트 정말 신기해요. 새로운 상품. 인디안표 요슬노트. 참일품 크람 앨범도 있어요. 인디안표 한림평학농구. 싱싱한 쥐포에 약냄치고 참깨뿌려. 쩍쩍. 눈치컷치. 뻥치맥치. 쏙쏙. 눈치컷치. 뻥치맥치. 쥐포가 때를 만나 인기만발. 뻥치맥치. 반성기업.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어. 무스탕. 밀크와 메론소다. 추워 추워. 음, 시원한 두가지 맛. 우리는 차가운 사이. 신제품. 우유를 마시자, 브라운 카우. 혜태와 허쉬가 만든 초코시럽, 브라운 카우. 우유를 마시게, 브라운 카우. 맛있는 초콜렛. 브라운 카우 덕분에 아이들이 우유를 더욱 좋아해요. 와우, 맛있는 맛의 브라운 카우. 와우, 와우. 음, 혜태 쏠티는 담배 켜서 우리 맛에 꼭 맞아요. 우유를 마시게, 브라운 카우. 액션 큐! 빙글빙글 돌려볼까? 위로 살짝 밀어볼까? 셋째 아이스크. 액션 큐! 위로 내면 올라가고 올라오면 한입둘이. 정말, 정말 시원해. 액션 큐! 바닐라와 크림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너무너무 시원해요. 초콜렛도 달콤해요. 우리 모두 액션 큐! 액션 큐! 액션 큐! 액션 큐! 액션 큐을 확인하세요. 우정으로 다가와서, 사랑으로 남았어요. 나만 써요, 에이스. 변함없는 우정, 변함없는 사랑. 에이스 크랙커. 헤테. 이야, 맛있는 소리가 난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 오, 이것이 새로 나온! 액션 큐! 액션 큐! 액션 큐! 이 밤에서! 아싸싸싸싸! 아싸싸싸! 저 끝에서! 코스스스스! 코스스스! 다르그, 옥세스의 맛! 에이스 크랙커스네! 헤테. 맥가이 워스네. 예쁜 열쇠고리가 들어있어요. 요고 원! 벌뚤과 포리로! 요고 투! 커피와 우유! 요고 쓰리! 바나나 향과 우유! 우리 모두 마시는 건강에 기쁨! 헤테. 요고 원스 쓰리! 뜨겁게, 뜨겁게! 여름이 오고 있다. 여름이 시작되는거야. 현대백화점 여름 인기상품 특집. 현대백화점에서 새로운 여름을 만나십시오.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백화점. 골이 달린 현대 불파스 에이. 준비했습니까? 네! 발레물린 된 현대 불파스 에이. 준비했어요? 부쳤다 뗐다 할 필요없는 현대 불파스 에이. 준비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현대 불파스 에이. 디자인이 예쁜 현대 아트폰. 예뻐요. 예뻐요. 디자인 예뻐요. 현대 아트폰. 예뻐요. 예뻐요. 디자인 예뻐요. 현대 아트폰 펑펑. 아트폰이 정말 예뻐요. 방방마다 하나씩 하나씩. 현대 아트폰 펑펑. 현대 전자. 내 고향 집 가마솥 앞에서. 설립하는 매운 연기에 눈 비비시며. 어머님이 지어주시던 고향의 밥맛이 생각납니다. 고향의 밥맛을 재현한 대원전기 본 겸용 밥솥. 대원전기 타임업 밥솥은. 취사시간 예약으로 이른 새벽부터 정성어린 고향의 밥맛을 재현합니다. 후지카 대원전기.